이제 진짜 사기꾼을 만나러 가볼까 알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 뒷배가 누군지 내게 불길 그럼 어디 있느냐 저 남자봐 무언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리 제 발로 찾아와 주신 것을 보니 이제 그대가 제게 말을 걸 차례인가 봅니다 전 싫습니다 안 합니다 나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지면 어떡해 내 운을 가져갔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자네가 전하의 일을 상세히 내게 보고해줘야겠네 그 철장놈 그만 잊어 아 찾기 싫으면 그렇다 할 것이지 그놈은 아멘